신선한 뿌리 채소를 특허받은 피톤치드 건조 방법으로 건강한 쌀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느린건조를 소개합니다. 느린건조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최적의 건조 방법을 찾아내 건강에 좋은 쌀 채소미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채소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쌀 속에 고구마와 당근, 연근, 우엉, 무 등 5가지 뿌리 채소가 섞여 있는데요. 채소미 쌀 포장을 열어보면 쌀과 채소가 섞여 있지만 편백나무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. 이는 편백나무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이용하여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건조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 건조 방식으로 채소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일반 건조 방법과는 다르게 5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피톤치드의 훈증을 이용하여 저온 건조한 후 채소의 건조 과정에서 생긴 각진 모서리 부분은 샌딩 공정을 거쳐 어린아이들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채소를 넣고 밥을 짓는 것보다 채소의 식감이 쫀득하고 부드러우며 5가지 뿌리 채소와 쌀알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깨끗함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만든 채소미 하나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있는데요. 따로 불리거나 씻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영양 가득 채소미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요리를 맛보는 것도 추천합니다. 꼼꼼하게 선별 과정을 거친 100% 국내산 뿌리 채소를 건조시켜 만든 채소미로 건강한 밥 한 끼 드셔보세요. 건강한 밥을 Rahmen 고 꿀맛 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